안녕하세요. 와디즈 전주현이라고 합니다. 콘텐츠 마케팅과 크라우드 펀딩의 활용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나 뵙게 되는데요. 콘텐츠 마케팅도 참 어렵고 크라우드 펀딩도 쉽지 않습니다. 오늘 강연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궁금점들이 그나마 조금이라도 풀릴 수 있는 강연이 될 수 있도록 좋은 시간 마련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크라우드 펀딩 콘텐츠 마케팅에 앞서서 제가 크라우드 펀딩 와디즈에서 프로젝트 디렉터로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크라우드 펀딩 시장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트렌드가 어떻고 어떤 사례들이 생겨나고 있는지를 아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먼저 크라우드 펀딩, 국내에도 여러 플랫폼들이 있죠. 그 중에서 와디즈가 규모에 있어서는 국내에서는 가장 큰 규모의 플랫폼을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2012년부터 많은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면서 와디즈도 비슷한 시기에 출발을 했고 벌써 짧지 않은 시간 동안 플랫폼을 운영해 온 것 같아요. 여기에서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개념이 참 생소했던 2012년 초반부터 지금도 사실은 완전히 대중화 되었다기 보다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컨텐츠를 만드시는 분들이 초반에 내 컨텐츠를 반응을 좀 보고 싶을 때 고려하는 채널로서는 많이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크라우드 펀딩이 결국 영어인데 크라우드라는 대중과 펀딩이라는 자금 조달이라는 역할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조합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서포터와 메이커라고 해서 여러분들처럼 예술인들과 같이 어떤 컨텐츠를 창작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메이커라고 표현을 하고 여러분들이 만나야 하는 대상, 대중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예비 팬들 저희에게는 서포터라고 표현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영어의 조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크라우드와 펀딩이 만나서 대중들에게 자금 조달을 받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그 컨텐츠의 생산을 위한 운영을 시작하시는 계기가 와디즈 펀딩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이해는 사실 이 정도면 간단할 것 같고 그간 크라우드 펀딩이 많이들 했다고 하는데 혹은 내 옆에 아티스트 어떤 분이 크라우드 펀딩 이번에 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 시장이 어떻게 성장해가고 있나라는 부분도 기본적으로 궁금하실 것 같아요. 누적으로는 지금 5,400억 정도 달성을 하고 있는 플랫폼이고 이건 일단 와디즈만 보고 있기 때문에 크라우드 펀딩의 생태계 자체는 이거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누적 프로젝트 오픈 건수도 이제 3만 1,000건 이상이 넘어가고 있고 지금 이 데이터는 올해의 한 중반 데이터이기 때문에 더 업데이트가 됐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연도별 중개 금액을 보면 3년 전부터 좀 가파르게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다고 파악이 되실 거예요. 저희가 와디즈로서도 사실은 대중 미디어 광고라든지 SNS 광고라든지 좀 더 적극적으로 광고를 펼치기 시작했던 시기와도 좀 맞물려 있는 것 같고요. 또 얼려다프터 시장이 조금 더 대중화되고 있는 트렌드에도 영향이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월간 방문자 수가 한 천만 명 정도 되고 있는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그 얼려다프터라고 하는 처음의 것을 좀 접하기를 좋아하시는 분들 이 좀 주로 이제 활용을 하고 있는 플랫폼으로 이제 성장을 해나가고 있고 연령별 방문자, 성별 방문자 정말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연령별로는 나이대가 그렇게 어리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이제 보통의 컨텐츠 하시는 분들은 대상이 어린이들도 있으실 거고 혹은 이제 나이 드신 분들 연령층 다양하실 텐데 와디즈가 주로 다루고 있는 주로 찾고 계시는 서포터들의 연령층은 20대에서 40대가 주요층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도 성별 방문자 수는 거의 예전 같았으면 사실 저희가 아까 장표에도 보여드렸지만 3년 전까지만 해도 남자분들이 되게 지배적이셨어요. 왜냐하면 와디즈가 첫 출발에서 좀 유명세를 탔던 컨텐츠들이 테크 쪽이었기 때문에 좀 테키한 얼려다프터를 좋아하시는 얼려다프터이신 분들이 플랫폼 많이 오시다 보니까 남성분들이 좀 우세했었는데 최근에는 6대4 컨텐츠 시장으로 가보면 거의 5대5의 비율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의 컨텐츠가 와디즈 크라우드 펀딩에 맞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실 때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와디즈는 이제 펀딩으로 시작을 하지만 사실 그 이후의 프로세스가 훨씬 더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비단 와디즈의 사업 분야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메이커 분들 그러니까 창작자 분들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씩 만들어 가고 있는 사업 분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간혹 이제 저한테 사전에 질문 주신 분들 중에 투자형 펀딩도 아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투자형 펀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로 어떤 유통에 대한 개념보다는 그 컨텐츠의 성공 가능성을 확인하고 내가 투자자로서 참여해서 추가 수익을 얻는 구조거든요. 저는 이제 일단은 그 투자형 보다는 실제로 내가 만든 것들을 시장에 내놓고 사람들에게 유통을 처음 시킬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의 리워드 펀딩을 좀 더 설명해 집중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그런 개념도 있다라는 부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 나아가서 그 컨텐츠 자체의 와디즈가 직접 투자를 하기도 합니다. 이 직접 투자는 파트너스라는 이제 파트인데요. 이 분야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이제 선제적으로 시장 반응이 좋을 것 같은 혹은 이제 역량이 있으신 작가님들이나 예술인들이 했던 컨텐츠들에 대해서 저희가 투자를 하는 방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펀딩은 온라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처음 만드는 것들이잖아요. 처음 올리는 작품들인 거고 공연들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제 만날 수 있는 이제 정말 그 유통을 하기 전에 오프라인으로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좀 필요했어요. 그 리스크 해징을 위한 오프라인 매장으로서 저희가 지금 공간 와디즈를 운영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와디즈에서 펀딩으로 참여를 하신다면 그러니까 메이커로서 창작자로서 참여를 하신다면 공간 와디즈에 여러분들의 어떤 작품이나 공연들이나 이런 것들을 브리핑이나 공간 활용을 좀 해보실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만든 작품이나 어떤 공연들이 정말 잘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직접적으로 일반 유통으로 나아가셔야 되잖아요. 그것까지도 이제 와디즈 스토어라는 걸 통해서 성공적으로 펀딩한 것들이 추후 유통 과정까지도 좀 스무스하게 다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놓는 과정들이 좀 있습니다. 와디즈 하면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이구나 이 정도는 혹시 많이들 아셨을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되게 다양한 단계별로의 준비가 돼 있구나라는 부분을 좀 인지가 되셨을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나아가서 라이선싱 펀딩이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콘텐츠 저작물에 대한 펀딩 그 가능성과 성공 사례를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이제 팬덤이 움직이는 시장이라고 제가 카테고리를 정의를 좀 해봤어요. 사실 와디즈는 컬처만 하는 데가 아니거든요. 문화 콘텐츠만 하는 플랫폼이 아니고 홈리빙, 테크 가전, 푸드, 뷰티 정말 다양하게 많은 카테고리들을 다루고 있는 플랫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와디즈를 딱 이 컬처의 한정에서 보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다양한 분들이 오고 가고 있고 하지만 여기서 명심해야 될 부분들은 나 또한 취미가 하나가 아니듯이 여러 대중들 또한 내가 테크 가전으로 들어왔지만 이제 여타 카테고리에도 관심이 충분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대중적인 시장에 노출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와디즈에서 펀딩을 해보시면 좀 노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안에서도 우리 프로젝트는 단순 제품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제품을 개발했고 어떤 목업을 닦고 그런 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의 타겟은 어떤 마음을 움직이는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팬덤이 움직이는 시장인 거고 그 시장을 지금 다루고 있는 와디즈의 카테고리로는 캐릭터 굿즈와 게임 취미, 컬처 아티스트 이렇게 세 개의 카테고리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 세 개의 카테고리에서 활동하시는 창작자분들 또 예술인 분들을 제가 많이 접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좀 다른 제품과는 좀 차별적으로 스토리를 제작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우리의 타겟은 누구일까요? 여러분도 많이 질문해 주셨더라고요. 이후에 Q&A 시간도 가져보겠지만 우리의 타겟은 어디 있는가 내가 만들었는데 과연 좋아해 주는가 이런 고민들이 분명히 있으실 텐데 와디즈에서 여러분들이 만나야 되는 타겟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을 좀 응원해 주고 싶고 여러분들이 만든 게 완전 내 취향이고 그리고 이걸 좀 내가 특별하게 소장하길 원하는 그 니즈들을 잘 건드려 주셔야 되세요. 서포터들도 결국에는 여러 대중들 중 하나인 건데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조금은 부족해도 처음 시도하는 것들에 있어서 마음이 좀 열려 있으신 분들이다 그분들이 와디즈 내에서 지금 현재 회원수 기준으로는 400만 명 정도가 보유되고 있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와디즈라고 설명하면 이제 펀딩의 효용 가치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공연을 만들었어요. 전시를 만들었고 또 어떤 컨텐츠를 만들어서 이거를 좀 유통을 하려고 하고 또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어디에 제일 먼저 소개를 하면 좋을까라고 고려했을 때 저는 이 첫 번째 호용 가치 선주문 후생산이 참 큰 메리트라고 생각해요. 사전에 수요조사를 하고 그만한 물량만큼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좌석이라던가 티켓 이렇게 이용권 이렇게 가면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이용권은 좀 해당 사항이 있을 수 있겠네요. 내가 얼마만큼 준비를 해야 되는지 내 컨텐츠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처음에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와디즈를 통해서 이런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먼저 이제 내가 어떤 걸 할 건지를 소개를 하게 되면 선주문 후생산과 같은 그 효과를 좀 얻으실 수가 있어요. 펀딩이 끝난 다음에 그것들을 생산하시거나 릴리즈 하시거나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주문된 수량만큼 혹은 니즈가 있는 수요만큼 준비하셔서 무대를 만드시고 컨텐츠를 만들어 주시면 되시기 때문에 혹여나 제품을 그래도 컨텐츠 제품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특히 굿즈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럴 때 재고품을 최대한 좀 줄이는 방향으로 준비를 하실 수가 있다는 게 최대 장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으로 제가 계속해서 조금씩 말씀드리고 있는 시장 테스트 이게 될까라는 부분 난 잘 만들어 왔는데 이게 정말 대중들에게 어느 정도의 반응이 있을까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시장 테스트 반응으로서 와디즈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실패하면 어떡해요? 이런 질문들 많이 하세요. 근데 실패해도 모르겠어요. 브랜딩 차원에서는 타격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실패하면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게 크라우드 펀딩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를 반드시 만들어내서 재고를 쌓아놓고 시작하기보다는 수요가 있는 만큼만 하겠다 혹은 수요가 없다면 그럼 안 만들어도 된다라는 게 크라우드 펀딩 시장이라서 그 부분에 있어서의 좀 독특한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이제 플러스에서 우리는 단순한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드는 게 아니라 팬덤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한 메이커이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제품이나 공연이나 전시들을 그냥 올려놓고 예를 들면 인땡파크 같은 곳에서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컨텐츠를 올리셨어요. 그리고 그 컨텐츠에 대한 소개를 쫙 했는데 그 스토리 내용만으로는 사실은 진짜 덕후가 아니고서는 혹은 정말 유명한 배우가 나오거나 유명한 작가가 참여했거나 이렇게 어떤 셀링 포인트가 특별하지 않고서는 빛을 발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와디즈나 크라우드 펀딩에 들어와 보셔서 해보시면 스토리가 일단 생각보다 되게 주구장창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내가 누구고 내가 이걸 왜 만들었고 어떤 이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개발 과정을 거쳤고 이런 메이커 스토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어떤 컨텐츠를 올려놓는 것과 대표님이 직접 나와서 이걸 내가 왜 만들었냐면요. 하면서 애정을 가지고 얘기하는 그 스토리의 덱스가 다르기 때문에 펀딩에서는 좀 팬덤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는 그 스토리의 결이라든지 톤앤매너라든지 커뮤니케이션하는 모든 과정들이 여러분들의 브랜딩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와디즈 펀딩의 4가지 효용가치라고 한다면 이렇게 선종 후생상과 시장 테스트 팬덤 커뮤니케이션 브랜딩 이렇게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아까 제가 얼추 말씀을 드렸는데 500만 명이네요. 저희가 넘어간 지 좀 됐고 그 다음에 평균 페이지 체류 시간 좀 재미있는 포인트라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시면은 보통은 커머스 사이트 페이지 들어와 보시면은 사람들은 몇 초 만에 이탈해서 나갑니다. 근데 와디즈에서 평균 페이지 체류 시간을 보면 보통 이상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참 특이하다라고 봤을 때 아무래도 서포터들의 성향이 좀 새로운 것들을 만나기를 좋아하시고 그것들을 좀 읽혀나가는 거에 흥미로운 흥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좀 이런 스테이 시간이 길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눈여겨보실 만한 게 평균 펀딩액이에요. 평균 펀딩액이라 하면 이제 단가를 말씀드리는 건데 여러분들 보통 이제 어떤 굿즈를 만든다라고 하면은 보통 굿즈가 만원, 이만원 특별히 지류 굿즈다라고 하면 굉장히 저렴한 편인데 와디즈에서 지금 통용되고 있는 평균 펀딩액은 펀딩액은 8만원에서 10만원 사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했던 어떤 컨텐츠를 단순히 싸게 싸게 만들어야겠다라는 느낌보다는 크라우드 펀딩 자체가 되게 뭐랄까요? 특별한 기회이거든요. 한정 기간 동안에 100%가 넘어가야 내가 생산하겠다라는 되게 특별한 조건 속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포터들도 기대하는 것이 뒤에 가서 좀 더 설명드리겠지만 좀 더 고퀄리티, 가격이 좀 나가더라도 내가 이번 기회에서만 얻을 수 있는 어떤 특별한 기회 이런 것들에 되게 갈증을 느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프로젝트 기획을 하실 때 가격에 대한 부분 너무 이제 갇혀있지 마시고 좀 더 퀄리티를 욕심내더라도 팬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저희 서포터 분석을 좀 해볼게요. 마케팅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기 때문에 지금의 자료가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왓이즈 서포터는 연령대 이거는 아까 초반에 제가 보여드렸던 서포터 연령대와 또 다른 내용이에요. 이거는 이제 딱 문화 컨텐츠에 펀딩 하시는 분들만 저희가 추출해서 올해 8월 달에 조사를 해본 내용이라서 좀 신선한 자료라 공유를 해드립니다. 보시면은 MZ세대가 굉장히 뚜렷해요. 보시면 이제 10대는 굉장히 지갑도 얇고 저희 연령층도 얇습니다. 20대부터 시작하는데요. 20대부터 40대까지가 거의 이제 한 70, 80% 이상 20대, 40대가 90% 이상이네요. 그 다음에 이제 50대까지도 있으신 상황이에요. 그리고 남녀 성비는 아까보다도 조금 더 완화되었습니다. 여자, 남자가 거의 5대 5라고 봐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준비하는 건 여성향인데요, 남성향인데요 혹은 모르겠는데요 하신다면 왓이즈 해보시면은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여자들만 많이 모인 컨텐츠 플랫폼에서 하시면 남자들에 대한 반응을 얻으실 수가 없고 남자들이 많은 플랫폼은 또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균형이 좀 맞춰져 있어서 저는 분명히 데이터의 어떤 신뢰도적인 면에 있어서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넘어가서 이제 서포터들을 뭘 원할까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 퀄리티 있는 제품을 지향한다라고 제가 썼습니다. 타 채널 대비 마디즈에 기대하는 거, 펀딩 참여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에서 둘 다 공동 1위를 차지한 게 퀄리티에요. 그것도 이제 비등비등하게 1등을 차지한 게 아니라 굉장히 압도적입니다. 그래서 퀄리티 있는 제품을 찾기 위해서 펀딩을 하는 거지 그게 아니면은 사실 여타 플랫폼에서는 여러 디자인 굿즈들, 싼 것들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펀딩을 준비하신다면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차별 포인트를 챙겨가야겠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가성비, 저렴한 가격이라고 나옵니다. 펀딩은 아직 시장에 나와 있지 않은 신제품들, 신 컨텐츠들을 소개하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얼리버드 혜택을 드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펀딩에 참여한다는 것 자체는 기본적으로 다른 유통시장보다 또는 이제 다른 데 풀리기 전에 내가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좋은 혜택을 얻어간다라는 개념이 기본적으로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이제 가성비인 거고 그 다음에 또 눈여겨봐야 될 게 한정판이라는 부분이에요. 한정판이라고 하면은 이제 컨텐츠 하시는 분들 되게 익숙하실 것 같아요. 그냥 이제 여러 개 파는 게 아니라 딱 몇 개씩만 혹은 한정 기간 동안에 이런 식으로 많이들 하시잖아요. 와디즈에서도 마찬가지로 서포터들이 문화 컨텐츠 프로젝트에 기대하는 어떤 혜택들이 고퀄리티이면서 가성비 좋고 한정판으로 나오는 제품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게 뭐냐면 한정판? 한정 좋아해? 그러면 난 진짜 10개만 만들어야지? 이렇게 되는 게 가장 좀 리스크입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사람들이 내 제품에 혹은 내 컨텐츠에 관심을 가져줄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수량을 너무 한정적으로 정해놓고 가게 되면 여러분 마케팅 비용 더 쓰고 싶어도 못 써요. 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피디들이 많이 제안하는 내용이 뭐냐면 한정 수량이 아니라 한정 어떤 기회라는 부분을 좀 강조해 주세요. 그리고 수량은 한정 수량이라고만 표기하지 한정 수량 100개 이렇게 찍어버리면 나중에 늘릴 수도 줄일 수도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유의하셔서 이 펀딩 자체가 한정적인 기간에 한정적인 기회로 제공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강조를 잘 해주시면 수량 부분은 팔리는 대로 계속 푸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넘어가서 이제 연이어서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서포터들이 그러면 도대체 펀딩에 얼마의 돈을 쓰는가 했었을 때 비슷한 얘기예요. 보시면은 대부분이 이제 5만원에서 10만원대에 많이 포진을 하고 있고 10에서 15만원도 꽤 많이 포진해 있습니다. 그래서 15만원에서 15만원까지에 이제 참여하시는 분들이 거진 한 4,50% 정도 사지를 하고 있고 20만원까지도 이제 펀딩을 하시는 분들이 9% 정도 되십니다. 이런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와지즈 펀딩의 패키징에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게 되게 다양하잖아요. 예를 들면 영화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영화 굿즈로 A,B,C,D를 만들었는데 하나하나 하나 열어놓으면은 하나에 뭐 몇천원 혹은 몇만원 이 정도 되겠죠. 근데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거는 특별한 조건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특별한 어떤 프로젝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사람들이 이번에 내가 펀딩에 참여하지 않으면 이거 언제 돌아올지 몰라라는 위기감이 살짝 있어서 패키징 구성을 했을 때 참여를 되게 잘 해주세요. 혹은 뭐 푸드다 하시면은 내가 이것도 언제 얻나라는 생각에 되게 많이 하세요. 벌크로 많이 펀딩을 하세요. 그래서 좀 더 이렇게 통크게 쓰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 굿즈를 구성하실 때도 단품별로 하시기보다는 좀 패키징 패키징해서 묶어서 펀딩을 하시면은 펀딩 금액도 더 빨리 오르고 또 이제 메이커 서포터 입장에서도 좀 더 그 기회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또 묶었으니까 좀 더 할인율이 있다라는 부분도 기대가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서로 니즈가 맞아서 펀딩의 월별 펀딩 가용 예산을 보면 다른 커머스 사이트보다는 좀 더 높은 편이라고 보여집니다. 펀딩 참여 횟수는 결국은 이제 충성도와 연계가 돼 있는데요. 특히 게임 취미 쪽인 충성도가 좀 높아요. 그래서 와디즈에서 보드게임 이제 종종 보셨을 텐데 이 부분 보시면은 보드게임만 벌써 이제 나오는 대로 족족 펀딩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고 그 외에도 뭐 작품에 대한 부분도 되게 니즈가 크시고 그 다음에 굿즈 같은 거는 내가 좋아하는 컨텐츠가 재미있는 굿즈를 내놨을 때 반응이 되게 좋습니다. 상세한 사례는 좀 뒤에 가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서포터 분석이 좀 끝났는데 여러분들 좀 의미 있는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공 사례는 제가 크게 세 가지로 좀 나눠봤는데요. 캐릭터, 그 다음에 드라마 연애, 그 다음에 작가 아티스트 이렇게 세 개로 나눠봤습니다. 저작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다양하게 있는데 일단 와디즈에서 가장 큰 성과가 있었던 파트는 캐릭터 굿즈예요. 이제 순서대로 날드신 거 보시면 여성향 만화였던 캐릭 캐릭 체인지의 굿즈가 나온다던가 아니면 펭수가 오피셜 굿즈를 내놓는다던가 EBS가 메이커가 돼서 오피셜 굿즈를 냈거든요. 아니면은 에버랜드에서 국내 최초 아기 판다가 나왔는데 그걸 이제 저작권을 가지고 IP를 만들어서 아기 판다 푸바오라는 걸로 캐릭터 펀딩을 하시기도 했고 해치, 네일의 존은 새하얗게 불태웠어. 이거 되게 유명한 명대사잖아요. 그 만화가 네일의 존이더라고요. 그 만화책에 대한 단행본이라든지 패키징 구성이라든지 또 로보트 태권브이도 와디즈에서 되게 인기가 많았어요. 지금 제가 보여드린 거는 하나의 프로젝트지만 로보트 태권브이 쳐보시면은 와디즈에서만 한 8개 이상의 프로젝트들이 나옵니다. 그것도 참 의미 있었던 IP였었고 그 다음에 라인프렌즈, 라인프렌즈가 사실 우리나라는 카카오가 더 캐릭터가 유명하긴 한데 네이버에서도 라인프렌즈가 굉장히 컨텐츠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와중에 브라운과 셀리 냉장고를 만들었는데 요건 또 되게 재밌는 와디즈 사업군으로도 이어지거든요. 요건 뒤에서도 설명을 해드릴게요. 냉장고에 이렇게 입혀본다던가 이런 시도도 있었고 저는 또 개인적으로 되게 재밌었던 게 독립일기였어요. 독립일기 저 웹툰 혹시 보신 분들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되게 캐릭터가 귀찮은 캐릭터거든요. 그래서 그 캐릭터가 만화를 본다면 핸드폰 이거 스와이핑하는 것도 싫어하겠다. 그래서 진짜 그냥 누워서 이렇게 건드리게만 해도 웹툰을 볼 수 있는 리모컨을 이제 이 IP를 접목시키면 참 재밌겠다라는 아이디어가 있어서 이렇게 블루티움이라는 회사에서 이 리모컨을 만들었었고 이 IP의 캐릭터와 그 리모컨의 기능이 되게 잘 맞아서 이것도 하나 1억 6천 정도 달성이 됐었던 재미있는 사례였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드라마 연예적으로 넘어가 보면 여러분도 익숙하신 아이돌도 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아는 드라마도 좀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드라마 제작사 이렇게 유명한 아이돌이 왜 펀딩을 할까라고 했을 때 펀딩이 돈이 없어서 하는 그런 개념보다는 이제 대중들에게 처음으로 알리면서 선주문 후생상에 대한 역할이 더 크다 보니까 이런 분들을 좀 많이 참여를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로서도 사실 좀 지향하고 있는 컨셉이 뭐냐면 돈이 없는 아티스트가 펀딩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티스트 돈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제 이거를 업으로 삼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수익화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인 거고 그랬을 때 팬들이 좋아할 만한 거 반응이 있을 만한 것들을 시장에 내놓는다라는 취지에서 펀딩을 잘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와디즈 좀 훑어보시면 여타 어떤 아티스트 펀딩 플랫폼과는 또 되게 결이 다른 게 좀 도와주세요. 뭐 음악 하고 싶어요. 이런 컨셉보다는 이런 특별한 기회가 있는데 한번 가져보지 않으실래요? 혹은 이렇게 좀 기획해서 나온 재미있는 굿즈가 있는데 이번 아니면 언제 만날지 몰라요. 이런 식으로 이제 워딩 좀 재밌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찝어보면은 이제 하이라이트라고 군백기가 좀 길었던 아이돌 팀인데 오랜만에 나와서 예능을 했고 그 예능 굿즈가 실제로 나왔어요. 근데 이 굿즈도 그냥 계획한 게 아니라 이 아티스트가 최대한 좀 참여를 했습니다. 글도 쓰고 사진도 찍고 그러면 팬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아이즈원 같은 경우도 이제 프로젝트 그룹이라 이제 기간이 한정되어 있었던 팀이었었는데 이 팀들을 좀 더 리런칭을 해서 더 길게 보고 싶습니다. 라고 팬들이 실제로 모여서 커뮤니티에서 시작됐던 펀딩도 있었고 펜트하우스 굿즈도 있었고 되게 다양하게 구성이 돼 있고 최근에 홍천기 드라마 끝났죠. 그 홍천기 굿즈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 이제 선주문 후생산으로 인해서 재고 부담이 없으면서 이제 브랜딩 차원에서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진행했던 사례였어요. 마지막 IP 주요 사례로 작가 아티스트를 가져왔는데 개인 작가에서부터 시작해서 저작물을 가지고 2차 저작물을 만드는 것들까지 펀딩해서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도자기 작품이나 아니면 어떤 캔버스 그림이나 프린팅 작품이나 혹은 악보나 LP 이런 식으로 와디즈에서 다양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거는 규모도 되게 다양해요. 작가님들이 팬덤이 이미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제 그 팬덤 플러스 대중적 인지도가 더 쌓여있는 플랫폼 프로젝트도 존재하고 아니면 아예 처음 시작했는데 그 기획 자체가 재밌어서 잘 된 사례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파리에서 온 스튜디오 살롱드 한양 같은 경우에는 촬영권인데 촬영 작가님께서 하신 케이스거든요. 근데 그 촬영 컨셉을 좀 재밌게 정해서 이런 프로필도 좀 찍어볼 수 있다라는 제안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우리 추억의 어떤 컨텐츠들 있잖아요. 나루토, 달빛천사 이런 것들도 새롭게 LP로 구성했습니다. 라고 해서 좋은 반응을 일으켰던 메이커도 있고요. 이루마를 비롯해서 악보에 대해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마피아 뮤직이라는 곳인데 그 마피아 뮤직에서 처음으로 펀딩했던 게 이루마 정품 악보집 정품을 사세요 라는 캠페인도 같이 곁들여서 펀딩을 했었는데 되게 반응이 좋았습니다. 네 벌써 시간이 이렇게 얼마 안 남아서 좀 빠르게 진행을 해볼게요. 예 앞서서 설명드렸던 것들이 다 이제 하나의 사례대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하이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리워드가 좀 더 아티스트 친화적이었다는 부분에서 성공 포인트가 있었고 캐리 캐리 체인지 굿즈 같은 경우에는 세계관을 참 잘 반영해서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제품들이 실제화 된다고 하죠. 실물화 되는 것들을 잘 구현해서 팬들의 마음을 많이 얻었고 펭수 같은 경우에는 펭수 유명한 어록 중에 눈치챙겨라는 게 있거든요. 그걸 이제 브랜딩으로 해서 처음으로 티셔츠가 오피셜하게 나왔어요. 그 부분이 팬들한테 되게 특별하게 다가와서 잘 된 케이스고요. 아기 판다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태어난 판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판다가 자라나는 과정별로 사이즈를 만들어서 인형을 펀딩을 했어요. 이 부분도 참 잘 된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펜트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싸게 싸게 보다는 조금 더 고급화 전략을 취했던 사례예요. 그래서 LP라든지 아니면 LP 턴테이블까지 주기도 했었고 그래서 7,500만 원이라는 달성을 했는데 서포터들을 보면 거의 한 600명 가까이 되시는 분들이 참여했기 때문에 굉장히 성공적인 사례였어요. 그 다음에 작가님 같은 경우에도 내년에 호랑이 뛰잖아요. 그래서 호랑이 오브제를 통한 도자기를 만들어서 팬들에게 반응이 참 좋았던 사례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새로운 가능성의 발견까지 하면서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해요. 아까 잠깐 설명드렸던 라인프렌즈 얘기를 드렸었는데 라인프렌즈에서 처음에 저희랑 같이 했던 게 아까 보여드렸던 그 냉장고 펀딩이었어요. 근데 냉장고 펀딩을 해보니까 브라운이랑 셀리가 생각보다 IP 파급력이 큰 거예요. 그래서 라인프렌즈가 잘 됐다. 그럼 이 캐릭터를 가지고 제품을 만들고 싶은 사람들 모여라. 해서 한번 이 IP 기획전을 해보자 라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진행했던 게 와디젯스 라인프렌즈 콜라보였었고 이렇게 라인프렌즈 자체적으로는 생각하기 힘들었던 다양한 제품들이 좀 나왔습니다. 골프채부터 게임부터 마이크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좀 소싱이 이루어졌었고 IP 입장에서도 새로운 가능성을 볼 수 있어서 재밌었던 사례였고요. 이거를 성공 사례로 해서 지금 와디젯스에서는 계속해서 이런 팬즈메이커라는 행사가 이벤트가 이어지고 있어요. 지난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이플스토리였고 그 다음에 지지난달이 메이플스토리, 지난달이 진로의 두꺼비, 그 다음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재미있는 IP들을 가지고 제조사 모집을 해서 그 MG에 대한 허드를 저희가 좀 낮춰드리고 여러분들이 만들고자 하는 것들을 캐릭터에 대해서 캐릭터 마케팅에 덧립혀져서 제품이나 컨텐츠를 소개할 수 있게끔 하는 것들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는 이런 브랜디드 기획전도 많이 해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컨텐츠의 역량이 되게 다양할 텐데 이런 것들도 좀 의미가 있다고 하시면 브랜드 자체의 굿즈를 다양하게 시도해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핑크폰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IP를 가지고 만드시는 여러분들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다양한 사례들을 최대한 좀 많이 보여드리고 싶었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도 좀 가능성을 발견했으면 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